자, 시작하죠. 자, 지금은 이제 양과로 4번으로 들어갑니다. 가산세도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을 해줍니다. 뭐를 감면을 해준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며칠이에요? 60일. 61년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그런데 안 한 거야, 아예. 무신고. 그래서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부터 있나요? 20%부터 있어요. 20%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20%를 깎아주겠다. 감면. 무슨 신고를 하라? 기한 후 신고를 하라. 법정신고기한이 60일이죠? 아예 안 한 거야. 그러면 신고기한 지나서 하는 거예요.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기한 지나서 하라 이거지. 그래서 신고기한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반드시 그거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로.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하는 거다? 6개월 이내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하고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하고 3개월 초가 몇 개월 이내? 6개월.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주고.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가 찍혀 있어요? 30% 깎아주고. 3개월 초가 6개월 이내 하면 최저. 20%를 깎아준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1개월 이내 하면 이 녀석의 절반. 그러니까 10% 깎아준다. 그럼 10%만 붙이겠다 이거지. 이거는 30%를 깎아주겠다. 즉 3, 2는 6. 6%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6개월 이내 해야 돼.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납부는 안 깎아줘요. 납부는 계속 부탁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0.0이요. 신고 불성실을 깎아준다. 자, 그다음 수정신고다. 수정신고는 뭐냐? 신고했어요. 6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거야. 적게. 그럼 적게 했을 때는 뭐하라 이제? 바르게 수정신고하라. 그러면 역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붙어있어요? 10%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에 따라. 기간에 따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럼 기간에 따라 이렇게 6가지로 세분됩니다. 6가지. 6개. 자, 기한호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다? 2년 이내 하는 거야? 2년 이내. 네.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95% 깎아줘. 그다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깎아주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 깎아줘. 이렇게. 자, 그다음 6개월 초과 뭐라고 나왔다? 1년 이내. 1년 이내면 뭐다? 30% 깎아줘. 1년 초과 6개월 이내. 1년 초과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내면 20% 깎아줘. 그다음 1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10% 깎아준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출제는 앞에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끝에 2회는 최저 20. 6개월 이내면. 2회는 최저 2년 이내면 10% 깎아준다. 그래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뭐다? 이거 세 가지잖아. 2, 3, 5. 2회와 50, 75, 95. 분명히 율이 다르죠? 10개 나왔을 때는 최대 50에서 20. 최대 95에서 10. 어렵게 나왔을 때는 2회랑 2회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아노 신고는 50이고 수정 신고는 올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95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밑에 기아노 신고 및 수정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목이 뭐다. 기아노 신고만 하라. 수정 신고만 하라. 그래서 납부는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래서 신고만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가산세 과세 여부. 자,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한다 그랬죠. 납부 불성실 환급은 그냥 적어놓은 거라 그랬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 불은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아요. 부정 무조건 40. 국제거래에서 부정하면 60%까지 늘어나. 참고.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아까 설명했죠. 국세랑 똑같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일은 종합부동산세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적게 신고하잖아.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붙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10%. 그리고 이런 따라다니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는 가산세가 안 붙는다. 뭐가 안 붙는다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세금이 너만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납부분은 붙어요. 그래서 납부분은 하루에 10만원당 25. 0.025%.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밑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이 얘기는 뭐다? 예정신고를 무신고했다. 20% 붙죠? 예정신고를 안 했다. 과소 10% 붙었죠? 붙었잖아요. 그런데 확정신고와 관련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정에 적용됐다면 확정에 다시 붙으면 세금이 너만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고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므로 이중 부과 금지 자, 그 다음 5번 가산금으로 돌아가네요. 금 네 글자로 뭐다? 연체이자 보통징수죠? 고지납부 정부부과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 금 이거는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지방세 그러나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국세는 납부 지연가산세랑 통합됐잖아요. 국세는 그래서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 그래서 가산금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가산금 연체이자는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뭘로 바뀌었다고? 이해로 바뀌었어요. 개정이 시행은 내년부터 그래서 과로가 뭐다? 지방세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뭐라 그런다고요? 납부 지연가산세 그럼 의 고지세에게 가산해서 납기후 금액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성격이 뭐다? 연체이자 연체이자 즉 금리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몇 프로가 붙는다? 가운데 원자라고요? 3% 일명 삼김 그 징수 방법 세목으로 하지 않는다 뭘로 한다? 연체이자 연체이자 그래서 연체이자는 일반 가산금은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가 붙어요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이번에는 중과상금이 붙어 중과상금이 붙어요 이거는 월할 계산입니다 월할 계산이에요 지방세는 한 달에 0.75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몇 개월을 초과 못 한다? 60월 초과 못 5년까지만 붙는 거야 0.75 중과상금 0.75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1월 1월이 지날 때마다 월할 계산한다 그러나 30만원 30만원 이상만 적용하고 미만은 적용을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뭐라고 30만원 이상만 중과상금이 붙는다 그럼 3%는 무조건 붙는 거고 그래서 1월이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은 30만원 이상 미만은 안 붙는다고요 그래서 30만원 여부는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위에 2번 중과상금은 고지서별 세목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가지 세금이 찍혀 날라오죠? 그래서 30만원 여부는 세목 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고 국가와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당연히 적용하지 않고 이 가상금은 지방세만 적용하는 거예요 2회로 바뀌었는데 개정됐는데 올해까지는 이거 그더 국세는 뭐에 포함된다?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가산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다 결론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국세는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05로 들어갑니다 05 별 딱 붙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세금이 탄생하고 납부 등을 탄생하고 얼마라고 확정되고 납부를 통해서 소멸된다고요 조세 채권이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1번 성립식입니다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식이가 있다 즉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발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세금은 과로 뭐가 충족되면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된다 성립된다 성립식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세세는 6월 1일 그리고 종부세도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에 성립되는 세금은 세 가지예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6월 1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과세기준이래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자 우리가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그럼 양도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과세기간이라 그러죠 그럼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 성립한다 절대 이 지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12월 말일 시점으로 12월 말일 시점으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단 예정신고는 예정신고는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 말일날 성립해요 오늘이 양도일입니다 오늘이 양도일이라고요 그럼 양도일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래서 예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양도일에 속한 달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 하는 거다 2개월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는 거예요 말일부터 2개월 그럼 예정신고는 말일날 성립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죠 근데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어요 다음 년도 다음 년도 5월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라고요 확정신고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12월 말일날 예정신고는 2개월 이렇게 그래서 12월 말 이렇게 되죠 그럼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어요 다음 년도 5월일부터 5월 말일 그래서 확정신고는 12월 말일날 성립을 합니다 12월 말일날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 즉 그 과세 표준이 발생되는 말일날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일에 신고납부하는 거죠 이 숫자는 뭐다 신고기 아니에요 성립시기는 예정은 말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확정신고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예정은 끝나는 때 하면 안 돼 말일 기억이 안 날 때는 친구에게 물어봐요 너 예정일 언제니 응 말일이야 그럼 답이야 말일이 수시야 그러면 틀려요 끝났어 그러면 틀려요 너 예정일 언제니 말일 공부할 때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본세가 끝났네요 큰 게 끝났어요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등등 부가세 등등등 나와 있잖아요 본세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어 부가세 등등등이 있겠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는 아니지만 지방소득세 그리고 가산세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 네 가지는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언제 성립한다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농특세 지방교육세 묶어 부가세 언제 성립한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지방교육세 똑같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거는 독립세야 독립세인데 독립세입니다 원래 그럼 이거는 본세의 10%가 붙는 거죠 양도소득세의 10% 종합소득세의 10% 결국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본세를 길게 얘기했네요 그 과셋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예요 그 과셋 표준이 되는 소득세 이게 본세 본세를 길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산세는 뭐다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본세가 늘어나니까 본세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1번이 이거 1번 이를 가산날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1번 줄여서 뭐다 본세 납세알로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자 이거 얘기했어요 결국 네 가지는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한다 그 과셋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중간으로 가도 인지세 자 인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서 쓸 때 고급스럽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할 때 성립하고 의미가 없어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결국 지방소득세잖아 본세랑 같이 성립해요 그 과셋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그 다음 기타 등등 자 1번 기타 수시부가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옆에 사유가 붙어야 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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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가 빠지면 오답이에요 수시부가할 때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럼 2번은 개정법 필수예요 재산분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는 보다 과세 기준일 7 하나입니다 7 하나 이 재산분을 좀 수정해 주세요 재산분을 뭘로 고쳐라 사업소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재산분 주민세를 냈어요 이게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사업소분으로 수정해 주세요 재산분을 재산분을 그래서 이거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6 하나가 아니라 7 하나 사업소분 주민세 6 하나 하면 안 돼요 1명보다 4주 4주 보러 7월 1일 날 가는 거야 4주 나머지는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 위에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가 끝났네요 성립 시기에 일단은 뭐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년어세는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이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거 제일 밑에 이름만 바뀌었죠 개정 재산분이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사업소분 6 하나가 아니라 7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이제 확정 시기로 들어갑니다 성립 시기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5 하나가 깎아 10 하나가 승산 7 하나가 5 하나가 감사합니다.